0리80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테마는 유가상승 수자원이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동산은 전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설계, 구매, 시공, 전문기업임. 1970년 1월 20일에 설립되어 1996년 12월 24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댐 산업환경은 그룹 내 물량의 지속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해외수처리 및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확대될 전망임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기초산업 플랜트 위주의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수요 확대 가능성이 높음. 기업개요 대시화공 및 비화공 부문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로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O&M에 이르는 종합솔루션을 제공함 대시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정유, 석유화학, 가스, 철강 등의 화공 부문과 인프라, 발전, 수처리 등 비화공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멕시코,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등지의 다수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제외한 국내 및 아메리카, 중동 등에서의 기성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의 기성실적 확대가 예상되며, 그린솔루션, 환경인프라 등 ESG 기반의 신사업 추진 등은 향후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삼성엔지니어링의 시가 총액은 4조 459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2위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장 주식수는 1억 9600만 주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퍼은 10.46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74원이고 추정 EPS는 2460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92배 118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3이며 목표주간은 3만 8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227억원 3612억원 5,03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238억원 2,521억원 3,511억원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9번지 04%사인이고 유보율은 100.9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 2,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만 1,950원보다 8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2,1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의 종가는 2만 2,750원이며 주가가 삼성엔지니어링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종가는 2만 2,750원이며 주가가 삼성엔지니어링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삼성엔지니어링은 거래량 169만 4,21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만 8,41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만 8,500일 흔한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6만 4,600 내주, 한국증권에서 16만 8,600 내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만 5,637조, 삼성에서 12만 9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8만 5,900 내주, 홍콩 상하이에서 22만 3,588조, 메릴린치에서 18만 6,100 내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8만 3,700 내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만 4,300일 흔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6,45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8만 8,25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유가상승 관련주 삼성엔진이어링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